이젠 뉴 볼성을 칠 때입니다.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있죠.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 탈 겁니다.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. 더시는 어디에 있나?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.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. 아실 줄 알았는데요. 배정인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. 연결해.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.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. 할 얘기가 있어요. 맹스크의 총의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? 당신은 토시에게 속고 있어요. 토시 연결해.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. 우리 악명이 미래를 지배한다.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이야. 악명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. 나는 악명들을 잡아 뉴 볼성에 가뒀어요.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. 뉴 볼성에서 악명들을 탈출시킵시다.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. 토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명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. 뉴 볼성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. 그 자들을 은하게 풀어놓을 작정입니까?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.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? 토시는 시험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.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죠.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. 결정을 내리시죠. 토시, 네가 맹스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. 너와 네 동료들이 그렇게 피에 굶주린 자들이라면 너희도 맹스크처럼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. 곧 다시 보지. 후회할까요 형제여. 토시의 악령 시설은 아베르누스 기지에 있습니다. 저를 도와 그 기지를 영원히 정지시켜주세요.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. 저기서 토시가 악령 군단을 만든단 말이고. 네. 저기엔 세 가지 핵심 시설이 있어요. 먼저 조륨 보관 시설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.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고요. 끝으로 악령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싸이오닉 개조 정치를 파괴하면 됩니다. 좋아. 이 세 개를 부수면 토시는 끝장이라는 거군요. 토시는 잠입 작전의 전문가예요. 웬만한 방어체계는 저 혼자 통과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통과하려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. 토시는 어떻게 할까요?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. 장륙지점을 정리해놨어요. 일을 시작하죠.